지금 프레임을 뽑으면 헛다 이런 거 맞을 거 같아요. 이렇게 열었었는데 조금만 나을 겁니다. 초반 하낙인 제가 솔직히 처음이에요. 연기로는 아마 할 수 있어서 좀 설레지만 끝이 안 좋아서 아쉽습니다. 뱃살이 왔죠. 오늘 촬영하셨는데 소감 한 번 생각보다 케미가 잘 나오는 거 같아서 앞으로의 촬영부터 기대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. 출연 제의 받으시고 따로 준비하는 게 있으세요? 원작도 좀 찾아보고 어떤 이미지겠구나를 이미지적으로도 생각을 해봤고 너무 부담스럽신 나한테 카리스마도 약간 있으면서 섹시함과 귀여움과 다정함이 다 있게 노력을 해보았는데요. 잘 담겼을지 모르겠습니다. 한 명은 약간 고양이 같지만 새침한 매력이 있고 서브 후보는 약간 먹문미하고 남편은 아무래도 고양이 같은 거 같아요. 호도주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. 강아지는 실제 키우고 있어서 남자친구는 고양이 같은 게 좋은 거 같아요. 네, 그럼 그럼 좋아요. 그럼 그럼 갑니다잉. 본인의 다인은 몇 프로 정도? 40%? 조금 자기 방어적인 게 있더라고요. 내가 빠질 것 같아서 조금 회피하고 이런 모습이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. 큐. 그거 빠져나옥으로ECTentin 60%? 그렇게 하게 또 Förder 점점거 찾는 방법은 8成 Wochen